안녕하세요. 정은길입니다. 여러분은 말실수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2018년, 2019년쯤 번아웃이 와서 만사가 힘들고 괴로울 때였는데요. 어느 날 한 공공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저에게 강의 섭외 전화를 했어요. 근데 강의 스케줄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제 이름을 보고서에 올려놓고 저에게 전화한다는 걸 깜빡하고는 그 보고서에 결제가 나버렸다고 그냥 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이때 되게 화가 났어요. 아니 뭐 나는 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네 하고 가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던 집에서 강연장까지의 거리도 되게 멀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노의 눈이 멀어서 말실수를 했죠. 저도 모르게 저 그 돈 받고 강의 안 합니다. 이렇게 쌀쌀맞게 말해버린 거예요. 저도 말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뒤로 그 기관에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강연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실수 때문에 관계도 틀어지고 경제적인 손해도 입은 셈이었죠. 이렇게 좋지 않은 기분 때문에 말실수를 하는 건 성숙한 어른의 태도라고 하긴 어렵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와 정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몸 컨디션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엄청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하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결국 이런 말실수를 했던 거잖아요.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둘째,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셋째, 운동은 좀 하고 있나?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괜히 신경질이 날 때 초콜릿 하나 먹었다가 기분이 살짝 풀어질 때도 있잖아요.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에 응답을 해준 결과입니다. 식사 한 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영양학자는 감정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게으르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를 못났다고 비난하지 말고 체력부터 챙겨주세요.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돼야 이런저런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힌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만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냥 걸어보세요. 유산소 운동이 긍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도와주거든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언을 더 추가하자면 배가 고프거나 피곤이 쌓였을 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때의 판단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며칠간 잠이 부족해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잡혔다면 미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미팅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를 좋게 하고 싶다면 일단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숙한 어른으로서 말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나의 나쁜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과 싸우고 출근한 다음 후배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고는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죠.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닙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엉뚱한 데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더 친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던가요? 이런 습관은 최악입니다. 이상하게 감정을 분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도 꽤 있죠. 저는 주 6일 근무를 하던 옛 시절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상사도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상사 면전에 대고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시죠?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죠.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 마음에서 아웃 아닌가요? 이와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잘 다루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생기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안 좋아지세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없애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나를 습관처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잊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둘째는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주로 완벽주의자들이 그렇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도 자신의 단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좌절하곤 합니다. 내 단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점점 더 웅크리게 되고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마지막 셋째는 욕구를 감추고 자기 존재감을 낮출 때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게 필요해. 나를 도와줘. 이런 말 잘하는 편이세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나의 욕구를 숨기다 버릇하면 아무도 내가 뭘 원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잘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체력이 다 바닥날 때까지 번아웃이 올 때까지 나를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말실수까지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더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제는 하나씩 그만하는 행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레몬 심리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수업 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처럼 말실수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기분과 태도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